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아입니다. 오늘은 손바닥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家是라는 한자를 가지고 왔고요. 뒤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거 家是 한자를 가지고 뜻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병험을 물어본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먹을 쥐고 있죠. 자 좀 전에 家是라는 한자가 있었는데 뜻을 맞추는 거예요. 자 왼쪽 열어볼게요. 교실 오른쪽 학생 어떤 게 맞죠? 교실이 맞죠. 그래서 왼쪽을 펼쳐보인 아이들이 정답을 맞는 정답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家是 교실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읽었어도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선택을 잘못하면 접수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도서관이라는 저는 이번에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좀 전에는 한자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 이게 도서관이라든지 뭐 또는 한자를 찾는 거겠죠. 자 왼쪽 오른쪽 어느 쪽 할까요? 오른쪽 먼저 할까요? 도서관 맞죠. 자 왼쪽은 家是니까 아니죠.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대답을 했어도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운도 따라야 하는 그러니까 딱 점수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 친구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런 자료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찬팅이었습니다. 찬팅 자 찬팅 무슨 뜻이죠? 음식점 그리고 찬팅 병원은 어떻게 쓰나요?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 후에 자 찬팅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왼쪽 찬팅 맞네요. 이렇게 자 오른쪽을 선택한 친구는 쥐샤니까 틀리는 거죠.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한자를 주고 뭐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병원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림을 주고 뭐 뜻을 물어보기도 할 수 있고 한자를 넣을 수도 있고 병원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엔터라고 했는데 이 안에 다른 거 그림 넣거나 한자를 넣거나 병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뜻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손을 피시면 여기 엔터라고 써 있어요. 여기 엔터 있는 곳에 선생님들이 넣고 싶은 단어나 병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무료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찬